이번 음악 개통에서 알게 된 인연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인연을 하나만 소개하라고 그러면 한스 울리히 자이트 라는 분입니다. 독일 대사로 우리나라와 올해 인연을 맺었고요. 베를린필 12연주자를 초청했을 때 환영만찬에서 이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건 음악회 해외연주자 초청을 하면 환영만찬회를 열고 그것이 아마 연주자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간직되고 그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해도 당연히 이건 회장님 주체로 만찬이 있을 예정이었고 또 베를린필에서 연주자들 오는 만큼 독일 대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다시 비서실로 해서 연락이 와서 그 환영만찬을 이건이 아니고 독일 대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속으로야 주체적 입장에 좋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저쪽에서 해준다니까 당연히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가볍게 생각했던 그 일이 초청받은 대사관저에 갔을 때부터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처음 방문했던 서울에 있는 대사관저가 성복동의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너무나 예기찮은 장소의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대사가 직접 만찬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문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먼저 도착한 손님이 여러 분 되면 서로 인사를 한 다음 대사의 안내로 관저 곳곳을 구경하는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경하는데 일단 정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산 아래 풍경이 너무 잘 보이는 그 정원 또 잘 손질된 그래서 뭔가 독일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실내로 들어갔을 때 벽마다 그림과 미술품이 있는데 20세기 이후 독일을 대표할 만한 작가들이고 특히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젊은 작가들의 그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작품을 다 일일이 소개하고 하는데 그 작가 또 그 작품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 그런데 그것도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해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야 대사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자국의 문화를 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게 또 이번에 말하자면 근무의 시간의 일이기도 하거나 참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눈살을 찌푸릴만한 그 물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풀지 않은 짐꾸러미 같은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 의아하다 이러는데 그 대사가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의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로 베를린필 브라쌍쌍굴이 온다는 걸 몰랐다 공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사실은 자기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임지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국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고 만찬을 주체해야 되니 그 임 시기를 조금만 늦춰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거는 독일 외무석만 양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임지로 갈 그 나라에서 똑같이 양해를 구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전체 오는 게 아니고 그 열두 단원들이 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 사실 오늘 이 만찬이 끝나면 자기는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삿짐을 미리 다 꾸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보기가 흉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있는 만큼 이해해달라. 이해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동할 일이었죠. 독일이라는 나라의 문화 강국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된 한국의 여러 인사들만 감동한 게 아니라 가장 아마 그 자리에서 감동했던 것은 주빈이인 베를린필 브라상상골 12명의 연주자였던 것 같습니다. 만참만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감동한 또 감사의 마음을 대사한테 또 함께 자리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해질녘의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야외 연주회가 펼쳐졌습니다. 초청된 인근의 대사들과 각계 인사들과 또 저와 더불어서 함께 그 행사를 준비했던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잊지 못할 연주회 오히려 본 연주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인 연주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흔히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 혹은 또 한 도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수준이 곧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이다.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그날 바로 독일 대사관저에서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연주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각서를 덧붙이자면 우리 대사님들 우리 외교사절도 충분히 그러리라고 짐작을 하지만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어떤 자세로 우리 문화를 알려보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그 감동의 순간 연출했던 독일 대사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스 룰 자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ls ehemaliger deutscher Botschafter in Korea es ist für mich eine große Freude und Ehre 30 Jahre nach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einige Erfahrungen, die wir hier in Deutschland gemacht haben mit unseren koreanischen Freunden zu teilen. 30 Jahre sind eine lange Zeit aber sie sind schnell vergangen und wir konnten in diesem Zeitraum einige wesentliche Erfahrungen machen. Die wichtigste Erfahrung ist für mich dass wir Geduld brauchen auch in der Politik in der Gesellschaftspolitik fahren Sie auch nach Magdeburg und in den Harz und schauen Sie sich an was dort in den vergangenen 30 Jahren geschehen ist und Sie werden sehen dass viele Menschen in Deutschland mit großer Sympathie die Entwicklungen in Korea verfolgen und Ihnen so wie ich für die Zukunft Koreas ein Leben in Einheit in Frieden und in Sicherheit wünschen. Alles Gute für Ihr Heimatland.